이 정도 약간 어깨 이렇게 언젠까지 어깨춤을 약간 이런 느낌이었냐? 내꺼 내꺼 하하하하하하 맞죠? 제가 봤을 때 내꺼 내꺼 안무 이거 좋아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나와주세요 야 뭐하냐? 쌍둥이가 나오면 야 바늘이 가는데 힘이 안 따라오면 어떡해? 야 노란다랑 붙어있어야지 항상 그래야 알아봐 사람들이 이게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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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강한다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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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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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흑이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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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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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내꺼 내꺼 너 내꺼 내꺼 너 자 같이 해보세요 자 시시시작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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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바로 손, 손, 손 рон, 메시지 원래 저하로 아애쥬 tissue 어차피 오알met 워 투 스 Woah 처음 탈 좋아 minha Umina 1 2 3 4 뒤돌아 주시고요 돌아보시면 안 돼요 대표곡이 맘에 든다 손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선생님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개그곡 세트 전에 특별한 분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성공하세요? 네 바로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에 출연중인 남자 아이돌 멤버분들이 무대를 모셔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드릴게요 마르코 이 칩칩할 수 있는 개그 프로젝트 무대를 밝게 풍부인 얼굴을 높여주기 위해 마르코 공개의 공개의 공개 본인들도 모를 거예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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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라는 공개 내꺼라는 공개 내꺼라는 공개 여러분 먼저 배워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공개거든요 앞으로도 더 유행되고 여러분 귀에 잠에서 생각날 거예요 제가 엄청난 중독성을 갖고 있는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? 내꺼 내꺼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녹았던 개인기 있잖아요 한번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이 노래예요 왼쪽부터 왼쪽부터? 오케이 오케이 이 노래